플레이어스 가이드 스탠다드 모델과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된 SG 스탠다드 옥스 블루드 모델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옥스 블루드 모델 같은 경우는 시카고 뮤직 익스체인지랑 엔더튼 뮤직에서 깁슨의 오더를 넣어서 만든 모델입니다 저희가 한국에 수입되는 제가 예전에 깁슨을 수입하는 악기사에 근무를 했었잖아요 한국에서 1년 내내 들여오는 깁슨의 숫자랑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미키가키 야마노가키 같은 데서 한 군데에서 1년 동안 받는 양이랑 비교를 해도 일본 한 대리점에서 받는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만큼 인구수도 있겠지만 깁슨을 많이 판매하고 있는 대리점에서는 깁슨 본사에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옵션이 잘 팔릴 것 같아 색깔도 커스텀 모델을 하고 픽업도 자기네가 생각하는 픽업을 달아달라 해가지고 몇 대 한정으로 이렇게 제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출시가 된 모델인데 한국에서도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대고요 은총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깁슨 USA SG 스탠다드 모델이고요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리미티드 에디션 SG 스탠다드 옥스블루드 모델입니다 지금 화면상에는 검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요거를 사진을 찍었는데도 검게 나옵니다 검은색인 줄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 진짜 그 선지 색깔 옥스블루드 소의 피 색깔 제대로 느껴지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운드 한번 들어보고요 좋겠죠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선생님 ON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좋잖아요. 사실 제가 오늘 가장 기대했던 모델입니다. 뭐 소리는 당연히 좋겠죠. 고마워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듣는 내내 했습니다. SG로 레스폴의 사운드를 절대 낼 수 없죠. 맞습니다. 하지만 레스폴로도 SG의 사운드를 절대 낼 수가 없습니다. 아예 안 나죠. 제가 SG라는 모델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제가 SG를 안 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들기에는 기타가 너무 작아요. 정말 안 어울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SG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다양한 SG를 다뤄봤는데 특히나 이 레스폴을 쭉 쓰다가 한 번 정도 SG를 딱 쓰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확 트여서 정말 시원하게 몰아치는 드라이브 사운드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이 두 대의 모델이 다른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SG 특유의 코어 사운드를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부분들의 역할도 그렇겠지만 플랫한, 얇고 플랫한 바디에서 나오는 특별한 사운드라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SG 팬들은 이 사운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깁슨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깁슨 사운드의 정수라고 우리가 정의 짓고 어떻게 보면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 1번으로 떠오르는 건 레스폴이면 분명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누군가한테는 스탠다드 5958, 570형 모델일 것이고 뭔 소리냐. 깁슨은 레스포러스 커스텀이 정말 어떤 회사에도 없는 소리지 무조건 57 블랙뷰티 아니면 커스텀 라인이라고 하는 약간 좀 두 개로 좀 파벌 싸움 같은 뭐가 더 끝내주는 사운드다 약간 이런 거가 있긴 한데 거기에서 그 두 사운드 그리고 그 외도 할로바디도 있고 세미할로바디도 있지만 모든 걸 다 신경 쓰지 않고 나는 SG다. 그게 왜 가능하냐면 SG는 SG이기 때문이죠. 그냥 이게 SG를 가지고 사운드를 논할 때 대부분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쓰는 쓰고 안 쓰는 안 썼지 SG가 별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취향이 아닐 수 있는데 SG 사운드 멋있다. 근데 하지만 나랑은 안 맞는 것 같다. 근데 너무 좋은 기타 같다. 플레이 감이 좀 나랑 안 맞다. 왜냐면 이게 이만큼 쭉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스트라토캐스터나 아니면 레스포으로 치신 분들은 갑자기 훅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서 내가 요만큼 갔다고 생각했는데 더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깊게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덜 들어갔거나 뭐 하여튼 자기가 어떤 식으로 이제 어떤 기타에 익숙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 이게 갈 때 약간 어색함을 느끼실 수 있어요. 왜냐면 아니 뭐 기타 똑같은데 뭐 그런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SG를 처음부터 SG 치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특히나 스트라토캐스터 오래 치신 분은 갑자기 SG자보면 어휴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이포지션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 분을 봤고 저 또한 방금 치면서 순간적으로 몇 군데 노트를 틀렸는데 그게 내가 저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손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지금 이 두 모델 뭐 제가 뭐 시작 전에 말씀드리면 좋겠죠. 라고 말씀드렸는데 좋죠. 그냥 너무 좋고 소리도 멋있고 그리고 두 개의 소리가 뭐가 낫다 뭐가 뭐 저거다 이것도 사실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미세한 차이가 있긴 해요. 근데 이 미세한 차이는 연주한 저만 느낄 수 있는 거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 와 이거는 뭐가 이렇고요 저렇고요 하기에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할 정도만큼의 뭐가 이렇게 대단한 차이가 느껴지는 안다. 근데 굳이 말씀드리면은 얘가 기름 한 방울 좀 더 들어간 것 같다. 이 기타가 그리고 얘가 훨씬 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게 뭐 컬러 때문인지 이름 때문인지 모르는데 얘가 조금 더 신선한 느낌이다. 뭔가 좀 이렇게 프레쉬한 느낌이고 얘가 좀 더 좀 기름 한 방울 더 들어가서 좀 진한 느낌이다. 이 정도고요. 그리고 여러분 뭐 요거는 뭐 워낙 그 이 모델을 보면 우리가 앵거스 영웅 워화가 생각이 나는 모델이고 옥스블로드 같은 경우는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색깔이고 멋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요 방송 나갈 때 쯤에 과연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즘 깁슨 가격이 어 정말 하늘무선지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굉장히 괜찮은 가격이 들어온 걸 알고 있습니다. 물론 SG를 오랫동안 팔로우 했던 분들은 이것조차도 약간 예전보다는 좀 비싸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다른 브랜드들 가격 올라가는 거 보면은 일반적인 스탠다드 라인에서 나온 기타로써 USA 제품인데 가격 괜찮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팬더 USA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얘를 다시 보게 되면 아직 요 라인은 어 미치지 않았구나 라는 그 감각적인 게 올 거예요. 저는 오늘 SG 모델을 통해서 또 이제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버즈빗 사이트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깁슨 USA 항목에 들어가셨을 때 아키드 가격대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언제 수입됐고 들어왔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지금 깁슨 레스폴 클래식도 제가 알기로 빨간색인데 되게 좋은 가격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팬더 USA 한번 들어가 보세요. 보통 다 3,400입니다. 팬던데 근데 여러분 지금 버즈벨에 남아있는 USA 괜찮은 막 300 초반대 아니면 한번씩 200 후반대 있으면 그거는 지금 사시는 게 돈 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모델도 여러분들 눈여겨봐 보시고 다른 요거 보는 김에 다른 USA 제품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챙겨보시는 것도 좋은 꿀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멋진 기타입니다. 나는 전통적인 SG를 원한다. SG 스탠다드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SG를 정말 좋아하지만 유니크한 컬러 옵션을 원한다. 옥스 블러드로 한번 관심 깊게 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이 시간 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공부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